일단 그 앞에 보시면 나무 비대고 계세요, 살짝. 뒤에 여자분 세 번호입니다. 다가가서 혹시 우주인을 믿냐고 물어봐요. 죄송한데 혹시. 죄송한데 혹시 우주인을 믿으세요? 우주인을 믿으세요? 아니요. 아니, 홈치원 씨 아니야? 잠깐만요. 우주인을 믿으세요? 아니요. 찍는 거예요? 사진 한 번만 같이 찍어주시면 안 돼요? 저는 황채율이 아니고 외계인입니다. 띠리 띠리 띠리. 저는. 저는 황채율이 아니라 우주인입니다. 띠리 띠리 띠리. 대박이에요. 저 진짜 팬이에요. 같이 사진 찍으면 안 돼요? 근데 한 번에 못 알아봤어. 너희 지구인들 정말 못생겼구나. 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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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리. 아, 진짜. 아니. 너희. 너희 지구인들 정말 못생겼구나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대박. 아니, 나 깜짝 놀랐어. 너희 셋 중에 한 명은 분명 외계인이 있을 거야. 너희 셋 중에, 너희 셋 중에 한 명은 외계인이 있을 거야. 그래요? 만나보다. 나 관심이 없어. 그래요? 관심이 없어. 그래요 이러고 많네요. 오, 굿. 감사합니다. 저런 거 진짜. 마지막 여자분 네가 찍어준다고 핸드폰 받아. 받아서 네가 셀카 찍는 척 하면서 갖고 뛰어. 일단 뛰어. 뛰다가 다시 오더라도. 계속 찾고 있어. 카메라 몇 대 있긴 했어. 계속 가. 계속 가. 계속 가. 계속 가.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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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잡아봐라. 나 잡아봐라. 나 잡아봐라. 나 잡아봐라. 나 잡아봐라. 가져가봐라. 저 표정보다. 진짜 욕 나올 때까지 주지 마. 빠르다, 빠르다. 가져가봐라. 웃겨라. 어머니한테 드려. 파란색 어머니한테 드려. 핸드폰. 빨리. 파란색 어머니한테 핸드폰. 파란색 뒤에, 뒤에. 뒤에 파란색 어머니한테 드려. 드려, 드려. 도망가라 그래. 국가기밀이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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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가기밀입니다. 국가기밀이에요.